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권이 다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신임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상당히 극우 성향의 총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EU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도 지금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또 여러분께 명쾌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해법과 또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드릴 분은 저희가 보셨는데요. 맞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소식들 더 꼼꼼히 챙겨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모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저희 이슈메이커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다 앨고 계실 결과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 정말 그야말로 굉장한 결과를 이룩하셨다.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일종의 파란을 일으켰다.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누구신지 다 아실 텐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웅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진짜 솔직히 원내대표 경선 저희가 좀 아까 엄청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의원님 본인도 좀 그렇게 그런 예상을 하셨었어요? 저는 42표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30표 중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모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선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그래서 좀 짜게 잡았을 때 30명의 초반 좀 넉넉히 잡으면 30대 중반 좀 넘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원내대표 선거의 기본 바닥의 분위기가 저한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웅우 의원님을 예전부터 제가 다른 방송 진행할 때 엄청나게 많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모든 게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합리성과 냉철함이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그 기대를 하려면 빨리 물어보세요.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한 서면 조사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무례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하셨죠.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들한테 통보가 간 사례가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네 번이 있었죠. 전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막 집권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사실 그런 서면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문제인데 그 전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이니까 그때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감사한 의혹 전 게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이명박 확실한 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 6년 전에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시에 좀 분위기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분위기 갔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나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게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멸이 왔으면 그냥 조용히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그걸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저희는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표현을 쓰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지고 무례하게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썩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사안 자체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해 공무원 또 북과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때 아홉 시간입니까? 그때 여섯 시간입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잃어버린 아홉 시간 뭐 이렇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사해 공무원의 피살 당시에 첫 보고를 받은 이후에 한 세 시간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구나 국가는 첫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물으면 그냥 성인과 답변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분한테 감사원에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차례로도 서면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거부를 했지만 거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전화를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거절한 다음에 이메일로 두 번 더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 이거 안 하겠다 그러는데 계속 하니까 이거 좀 무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상당한 팬덤이 있고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지난 5년 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고 지금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이런데 나한테 이걸 보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기가 있고 없고에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세 공무원에 북한 나무 가서 피살되고 그 이후에 시신이 소각되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사실은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인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규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 봐서는 그걸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감성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하셔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없다. 그리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파행이 되고 민주당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기저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사법적으로 조사할 만한 근거는 있었기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그렇지만 전임 대통령을 좀 사법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 데 대한 그 당시 지지자들이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그런 말씀하신 어떤 트라우마의 차원에서 조금 더 과잉하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조금 마음으로는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절차적인 것은 절차적인 걸로 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건 별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안에 또 감사 종료 당일은 아니라도 며칠 안에 주요 내용을 국민께 먼저 알리겠다 감사원 쪽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은 나오는 대로. 10월 중순으로. 네, 네, 네. 10월 14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주요 이슈가 이번 주에 또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죠. 비대위 가처분 결정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지지에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게 벌써 몇 번째래가지고 아마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분들도 조금 이제. 필요하실 때. 맞아요. 그 단어 맞아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으면서 정말 좀 힘들어요. 사실 예전에 유인태 전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뭘 잘못했지?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정말로 물불을 안 가리고 정권 교체로 해서 뛴 사람들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이러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로 시작됐든 뭘로 시작됐든 하여튼 이 지경이 왔으니까. 정말 모습은 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스럽지 못한 국면으로 와서 어떻게든 빨리 가부간에 좀 빨리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많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번에 가처분 법원의 결정, 판결이 아니죠. 결정은 지난번 가처분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심리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을 놓고서 일부에서는 이것도 인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불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처분 인용이 됐던 그 당시의 취지를 보고 또 같은 판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한편의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으로 봐서는 늘 그것보다는 또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어 하니까 1차 판결 이후에 나름대로 또 당한 개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름대로 유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받아준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데 그러나 늘 불길한 것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맞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당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부시장이요.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일과 같이 탄핵 때와 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지나치게 나아간 얘기고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아마 유승민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누구도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 생각이 흔들지 않아요. 걱정을 하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는 최순실이게 불거지면서 야 이건 많이다 해서 일부가 동요를 하고 이탈을 했지만 지금 집권 초반이고 좀 미숙한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인사에 있어서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선이 끝나고 집권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우리가 지금 덫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출구를 만드냐가 꼭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일부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우리 또 국민의힘 내부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뭔가를 흔들고 싶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좀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지적을 하는 것도 그거는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애정이라고 보기는 좀 뭐 잘 알다시피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악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악역하기에는 제일 좋은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 일종일 웨드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경기도 도지사 나가서 쓴맛도 받고 그 당시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객을 보내서 본인을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탑밭을 떠나서 어디 가서 딴 사람을 체리이고 이럴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이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가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쓴수리한다면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쓴수리에 가장 적게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뭐 애정보다는 당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또 뭐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이게 같이 만났을 때에는 그 시너지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새로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당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저렇게 한 사람의 계속 한 집안에서 계속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당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뜻한 당을 두고 왜 내가 나가서 풍찬 노숙을 하느냐. 이 당을 접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죠. 왜 많은 세관서를 두고 왜 내가 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아마 유승민 전 대표도 이 당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결이 맞아서 같이 어떤 세력화를 해서 더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이 네 분 자체가 이런 법리적으로 조항이 어떻고 가처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집단은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로 나와라 말이야. 나오도록 하고 그 대신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서 우리 국민과 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승부를 내야지 깨끗하게 승복하는 단계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 단계가 좀 넘어서 참 해법이 참 묘연하죠. 요원해요. 참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서 또 길어지고 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요. 우리나라는 다 길어져요. 참 웃으면서 전해드리기도 마음이 안타깝네요. 영국 BBC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시사 코미디 소재로 삼아서 언급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BBC에서 코미디 소재로 삼는 것 같고 우리가 정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의원님이 속해이신 정당과 대통령실에서 수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텐데 민주당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은가요? 수습할 텐데요. 그러나 문재인, 앞서 우리가 얘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감사원, 서민원 답변 요구와 맞물려가지고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는데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든 우리 당이든 이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조금은 매듭을 짓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너무 가다 보면 모든 사안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관성. 그런데 관성을 벗어나서 갑자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난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지친다 그러면 이제 대충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이 싸움이 다른 싸움으로 변질돼서 그때쯤 가지 않을까. 저는 뭐 제 다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언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참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생각을. 저는 제 생각은 지금 정쟁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피로해요, 정말. 이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쌀값은 떨어져. 그다음에 고물가 정말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고환율에 지금 전기세 또 가스비 올라서 난리거든요. 영거를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집 샀는데 금리 올라가서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고 이런데 자기들 문제가 구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겠어요. 오늘부로 정쟁을 중단해라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중단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정쟁 중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민생하자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의 그렇게 한 것이 국민들한테 마음이 한 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민생으로 하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됐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시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강경하게 나오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쟁을 중단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코멘트를 해야죠. 그래야지 국면이 전환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싸움을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으로 하자 이게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빌리므로 해서 야당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중단해라.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면 저는 한 단계는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네, 요새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커플링, 동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기 힘들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역할이 서로 조금 다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외교 현안 문제에 대해, 외교적 성과 문제에 대해서 또 소위 비속어의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두 대통령실과 당이 똑같은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데요. 뉴욕 발언 논란이 있고 또 다른 거에서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그런데 당연히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MBC를 고소한 것은 이거는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민주당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그 안에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죠, 민주당당에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스탠스를 정해서 갈 때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당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렇게 나가는데 내가 굳이 또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발목을 잡아야 되나 다른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을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더 국민 편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를 염두에 두는 그런 해법을 좀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동시에 그냥 강대강으로 동시에 가는 것이 조금은 좀 국민들이 볼 때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커플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 이제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뒤돌아볼 틈이 없고 여기에 이제 말 타고 이제 어떤 호랑이 대기 타고 가면 갑자기 내리면 이제 떨어져서 다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결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스톱해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게 결코 낭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보이죠. 그 1997년 IMF 직전이요. 외환위기 직전. 그때는 뭐 태어났나?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를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유사한 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물론 대선 직전이긴 했습니다만 여당 내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당시의 대통령과 그때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당시 총재, 당대표 사이에 갈등이 엄청나게 했고요. 그때 당시에 DJ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신한국당이 고소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 소름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죠. 여야간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때와 지금 있고 여당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11월 20, 하여간 11월 말에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발표를 하는데 일주일 전, 11월 15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정치권이나 정부가 위기감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좀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정치권이. 지금 그런데 국감하는 거 보면 불안해서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상대를 보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집권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달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이유가 정치가 엉망이어서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경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 미국에서 올릴 것이고 올리면 금방 내리지 않거든요. 적어도 1년 동안은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지나서 내년 그 후에 내릴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계에 있는 기업이나 한계에 있는 우리 가게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가 경제가 좋으면 싸워도 좋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정치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권 여당이 바라건대 민주당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민주당이 보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자기들은 사업적으로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공격하고 이런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인도 같이 맞서서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좀 사실은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교수님께서 우리 이 의원님 소개해 주시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불안한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 사실 N화가 150엔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영국이 아니면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우리가 저는 무슨 수출이 어떻고 무슨 그다음에 수입이 어떻고 무슨 환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주가예요, 주가, 주식. 지금 주식 계좌가 우리 국민들 숫자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가가 주식이 엄청나게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층은 특히나 이기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또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게 이게 진짜 당장 주머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수출이 어떻고 무슨 대외 경상수출이 어떻고 이거에서는 경제학자라는 얘기고. 당장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거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몰국이 하는 것을 정말로 분노가 지금 거의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연화 얘기했지만 일본은 여행객들 PCR 제외하고 오크저기 풀었잖아요. 그것도 푸는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풀고 나면 여행 수지가 좀 나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 수지를 막아놓으면 여행 수지가 오히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아놓으면. 그런데 지금 다 동원한 것도 풀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누가 정말로 정부의 부처가 책임 있는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이고 냉철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전체에 중요한 것이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닫혔을 때 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정하지 못한다면 퍼플리스트와 극단적인 이념을 정한을 가진 정치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된다는 것. 이건 유럽 사례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걸 막아야 합니다. 막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여야겠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